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국성 박사TV입니다. 내일 목요일은 웃음의 대가, 웃음 박사 조상령 대표를 모시고 배꼽 빠지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. 조상령 웃음 박사는 아주 유명합니다. 유머 웃음 치러 대한민국 제1호이며 대한민국 신지식인 자랑스런 한국인에 선정된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관공서, 기업체, 병원, 군부대 등에서 천회 이상의 강연과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파했습니다. 또한 조 대표는 국방정보포털 홍보대사로서 군 장병과 예비역, 군인 가족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파하는 서포터지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웃기 때문에 행복은 아니라 행복에서 웃습니다. 목요일은 배꼽 빠지는 웃음으로 조국성 박사TV에서 만났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